같이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 죽게 경패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이 시간 귀한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하지 못한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흥량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의 가장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과 욕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갖는 미니 찬양 콘서트가 세계 만방에 전해져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며 모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찬양 리더 이경신 성회사를 축복하셔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찬양 콘서트가 되도록 최고의 지혜와 조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브리스 프레이즈 리더 미션의 경신 리 앤 기브 투 헐 더 베스트 위즈드럼 인텔리전스 and understanding to become the most wonderful and greatest praise concert.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찬양 콘서트가 언제나 탑 넘버 원이 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은혜로운 감학 한동이 있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through words online and offline, this praise concert is always the world's top number one and I want to be a time of praise and worship is the most gracious and inspirational touch so gathered by the most people in the world. 이 시간 귀한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연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praise pastor 연숙 him, Jesus Christ will deliver the word of life with precious power so that he will be able to speak only the word of truth.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옆에 신실하고 가장 좋은 사람들만이 나오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24장로가 참석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훌륭한 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pray for our church before God through faithful and only the best people come in and the 24 elders who will sit on the throne of heaven opened and grow into the best church where the most people are together. 저희 아버님, 이준영 목사님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핀란땅에 주의 거룩한 성을 건축하기 원하며 가까운 내려에서도 가능하시다면 가장 은닷고 좋은 땅을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My father, Pastor Jun Yong Lee, wants to build God's holy castle on the land of Phila, which was prepared in his life. If possible, please give me the most beautiful and best land in the nearby LA so that we can build the most beautiful God's castle in the world. 모든 말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목도하십니다. All these words pray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김은수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상장하는 국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입을 위하여 의의 행로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금융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드려야 하지 하니 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과 일장 찬양하겠습니다. 영롱의 그 원 하나님 봉계송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사는 성주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령령 마련하시고 번디오 빌라들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의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하시며 하늘의 호수라 전인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에게 있다가 절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썸나이다. 아멘 아멘